때문에 이게 뭐지? 왜 이는 거야?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tamam 영상이 굉장히 어색해서 영상이 잘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색하기도 했지만 친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친해지지 못했어요. 노래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. 잘 나오겠죠? NCT 맞죠? 아 맞아요. 다음 중간이네. 아 저희 공감될 거예요 아마. 그쵸? 아 맞아 맞아. 아직은... 아이씨 아메리카 무기장 아이스 아메리카 무기장 파인애플, 키위, 자몽, 주스 사이즈 다 크고 싶어 이거 진짜 맛있다 처음 보다 처음 보다